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삭바삭 오징어 너무 맛있어 How is the pumpkin? It is always the direction of the pumpkin I don't want aogie on my mind It is my best friend I feel like the winner is still It's not even an好き It's too bad It's so good It's still a homemade I'm not even going to meet my fellows It's so good It's so sweet Oneición 오늘의 중간에 따라서에 대한 다음날까지.. 응.. 어? 아들? 우리가 너무 좋은데? 처음 먹어보는 랄마를 이같은 랄마를 넣어줘야해요 그리고 또 랄마를 넣어줘야해요 너무 맛있어서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오죠? 너무 맛있어있죠? 너무 맛있을 것 같애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다 고소한 고춧가루 매콤달콤한 맛 비벼먹는건 씹어먹습니다 흰쓱한 맛 소스도 먹기 요즘은 빨리비스탄 마음에 들었고 하나는 없죠? 너무 맛있어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어흐 칼국수 음료가 너무 지나서 achievamo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